아 이 노령연금 이따 얘기하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설명드릴께요 자 포탑 포테일 145 145가 있고 365가 있고 그래요 145 입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자 사용법을 알려드릴께요 자 이걸 탁 열어 탁 열어 여기다가 싸 여기다가 실컷 싸고 싸시잖아요 이걸 눌러 요쪽에 있는 거를 365 는 뽐뿌로 막대 뽐뿌로 되어있어요 145 는 요걸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약을 넣는 거야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와 그러면 나오면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자 그러면은 쐈으니까 이걸 닫아야 돼 이거 이걸 닫아 탁 닫았죠 다시 뒤로 와 뒤로 오시면 여기에 코가 있어요 코 요걸 살짝 땡겨 요렇게 라이너 쪽으로 살짝 땡기고 들어 그대로 그대로 드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두면 요런게 나와요 요거 요거를 요렇게 풀어서 요기를 풀러서 버리고 세척을 한 다음에 요걸 다시 닫고 요기다가 원위치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싹 닫고 요렇게 열어서 탁 요거 완전 밀폐 됐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 요기 코가 있어요 코 요기도 코 하나가 있고 두개가 있는데 그 코에 딱 끼우면 돼요 샷 샷 자 앞에 앞에 이렇게 딱 끼웠죠 앞에 뒤에 살짝 떠있어 그죠 탁 눌러 요렇게 그럼 끝난거예요 이게 이동식 화장실 포탑 포티 145 145가 좀 작아요 우리 여성분들 긴급용으로는 쓰기 좋아요 이상 끝 고맙습니다 için teşekkür ederim 수고 1991 수고 сь 감사합니다.